아 보라씨는 뭐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른 개인기보다 춤을 좀 저희 언니 자랑을 하자면요 발레, 팹댄스 뭐 발레는? 언니 신뢰 모르겠다 서로 막 영어 포장해주고 그래가지고 한 모형! 한 모형! 한 모형! 발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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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ckså 휘wang! 탑댄스 탑댄스 실루 recuerden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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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웬만해서는 칭찬 안 하는데 강탄하고 있어요. 1년에 딱 2번 칭찬하는데 그리고 2012년 첫 칭찬이 나왔습니다.